추영이 씨의 연관 검사회는 바로 알코올 로버가 있네요?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어디 있어요? 그 전에, 너의 라이벌! 진짜, 진짜! 왜, 왜, 진짜, 진짜! 아니, 저 무슨 중대가서까지 낫까나게! 그 전에, 너! 혹시 말하자면 이게 다른 뜻일 수도 있잖아요! 왜 임시원 선배님이 연관 검사가 있는 거죠? 요즘 계속 막 제대가 며칠 남았다는 게... 진짜 팬인다! 진짜 팬이지! 아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팬은 팬인데! 얼마큼 팬인지를 얘기해! 얼마큼 팬이냐고요? 진짜, 평소에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임시원 씨를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네, 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는 승윤 씨도 그렇고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희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맞아, 저희가 그 인데 저희가 공연을 갔다가... 갔는데! 시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하고 왔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잠깐... 너무 잠깐! 그래서 시안이가 제대일이... 3월 27일... 빌려! 원래는 4월 10일로 났다가... 줄은 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원래 4월 10일인데 줄은 거죠! 그렇지, 좋겠죠! 사실 시안이가 이틀 전에... 지금 휴가 들어왔어! 들어왔어!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대요! 진짜! 네가 대신 들어가지! 그리고 이제... 시안이 한 번 해가지고... 내가 말 싫어했어! 내가 말 싫어했어! 내가 말 싫어했어! 근데 시안이 진짜 부럽다! 시안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게... 사실은 시안이도... 본인한테 이렇게... 귀에 들리게끔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군대에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승희 씨가 조금 좋아했다고 말을 하면... 주변의 후인들이 다 그걸 보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난리하지! 시안이 지금 난리 났을 거야!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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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승희 씨가 그러면 좀... 임시안 씨한테... 괜찮다면... 우리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하는 시안이한테 영상 편지 한 번... 모르겠다! 어떤 말이 힘이 돼... 아니 승희 씨가 어떤 말을 줘도 힘이 되지! 너무 고맙겠다 진짜! 그러니까... 편하게! 화면을 보시고... 너무 부럽다 임시안 진짜... 다시 군대 가! 임시안 선배님 정말 정말 팬이고요! 몸 건강이 제대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진심이 느껴졌어!